달고나 커피, 수플레 오믈렛, 딸기 오일 이거를 부은 다음에 이렇게 져요? 아니 아니 이렇게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져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이스크림이 돼 이게 재밌어 이게 요새 유행이야? 엄청 유행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집에 밖에 안 있잖아 달고나 커피를 왜 먹어?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시간을 때우는 거야 근데 재미있고 생각보다 재미있고 맛있어 아 네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아직 안 했지 이걸 반으로 접는 거야? 네 근데 반으로 접을 때 이거를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누르지 말고 이렇게 약간 칼집을 내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 얹어야 되지 왜? 그래 잘 접혀 너무 짭짤해 이 정도 해? 불 이 정도 괜찮아요 수영 근데 사실 이게 말랑말랑할 때 먹을 때 제가 맛있지 않아요? 근데 이게 안에가 자연스럽게 익혀진대요 아 그래요? 네네 맞죠? 익... 익어야 돼요? 안에는 살짝 반숙으로 먹으면 안 돼요?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아니 그냥 익게 더 커피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 색깔 때문에 이게 더 찐 그래요? 근데 이거 되게 익숙해요 냄새 한번 갖다 볼게요 그 불 아 맞지? 맞네요 맞지 맞지? 이거는 냄새부터 뷰저부터 야 너 왜 밑에 거부터 드세요? 어 왜 연구원이 연구원이 빼면 안 돼요 누군가 먹어야 되죠 뭐야 왜 아무 맛도 냄새가 안 나 무 냄새 코가 막힌 게 아닌가요? 없을 무 냄새 이거는 그래도 생라면이기 때문에 생라면? 생라면 생라면 생라면이기 때문에 덜 매워요 으흠 고기도 있어 오 좋겠다 좋겠다 그거 같아요 그 월남국수 먹으러 갈 때 월남국수 아니면 월남국수 월남국수? 월남국수 나 국수 안 좋아해서 잘 몰라 월남국수 먹어볼까요? 아니요 아 이거 왜 이래 오늘? 자 이건 무조건 바지락 그거 같은데 맞나? 봐봐 바지락 수집 면 와아 아 그래서 약간 그 약간 뭔가 바다의 맛? 바다의 맛이 낫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아까 그거 다른 거 뭐라고 했지? 맨 처음에 꽁 뭐였죠? 그 짬.. 아니 쫄면 아 맞아 쫄면이야 확실히 달라 굳이 제일 비슷한 양념치킨 뽑자면 없어요 지금 치킨이랑 라면이랑 비교하기 싫은 거예요 맞아 지금 어떻게 알았어 아 야 그거 뭐지? 어머나 된장이야? 이걸 몰라? 이거 우리 숙소에 사람 열면 엄청 많이 좀 느끼한 맛이 있어요 너도 맞아 되게 좋아하는 척 해놓고 노봉이래 자 그 다음 거 주세요 다음 거 주세요 모른데요 드시는 거 아니죠? 안 나요 아니 냄새 나 아 감기 걸렸어? 아니 근데 딱 핵잼이 없어 응 근데 벚꽃잼이 있는 거야 벚꽃잼만 있어 벚꽃잼만 조금 따보고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 아니 어쩔 수가 없네 아 근데 뚜껑 닫혀있는데 냄새만 알아야 돼 야 맡아봐 안 나요 아니 당연히 안 나지 잠깐만 꺼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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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꺼 꺼 꺼 이제 까다로운 미식가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컨셉을 잡았구나 아니에요 진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오 친구 절교 어떤 실망감을 또 자 그럼 다음 점은 학년이가 골라봅시다 자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학년국수 마지막으로 가자 부르라며 방금 마음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 것 같은데요 부르라며 입맛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야 너 보라고? 학년이가 먹지 말래요 안 됐지 어 너 되게 잘 잘랐다 어 그쵸 잘려 있었어요 아 그래 저는 맛없으면 진짜 맛없다 하는데 진짜 맛있다 이 친구 이런 거랑 만나면 또 이제 어떻게 쓰니까 여기서 냄새가 왔어 지금 어허허허허허허 자 가만히 있어봐 와 일도 안 나는데요? 근데 저는 좀 미식하다 보니까 아니 그만하라고 까다로운 미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을 아 밴버그 멋있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해 보다 아 그래요? 그래도 제가 먹고 진짜 재미네 이거 어머나 어머나 야 나 빵 하나 더 꺼내줘 진짜 맛있다 그 정도예요? 진짜 맛있다 이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고 내가 주머니보다 키 크네? 왜? 어 지금 서서히 지금 하얘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세게 쳐도 돼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끈끈해가지고 잘 안 튀겨요 제가 1등 했는데 제가 제일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1등 했는데 제가 제일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1등 했는데 아닌가요? 이제 버터를 두르고 이제 버터를 두르고 버터를 두르고 сер아